자 스태프들 다 저녁 약속 담아놓으세요. 형아 일로 와라 한판 하자. 야 이렇게 프리하게 준다고? 형아 망켜라 망켜라. 애왕 테니스. 동메달이 있는데 동메달리스트가 있는데. 동메달리스트가 있는데 지금. 자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자 제가 기가 막힌 걸로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진영 믿을게요. 믿으세요. 시작. 세 번째 테니스 진짜 아깝다. 아깝다. 아쉬웠지만 더 짧아. 자 하나 둘 셋.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가 뭐야? 이게 뭘까요?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 5명. 아. 5명. 아. 5명.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진짜 어렵다. 미안하다 얘들아. 이런 거는 내 생각인데요. 이런 거는 태형이가 맞추는 사람을 해야 돼요. 태형이가? 왜냐하면 우리 안무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얘라서 그러니까 다섯 명이 어려운 것 같긴 하다. 동작을 좀 나눠서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종합. B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디 가든 내가 할게. 오케이 슈가. 나머지는 동작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신 있어. 너네가 하는 거 따라할게. 오케이. 아니야. 이거 최대한 나눠서 하는 게 좋아. 앉아주세요.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준비했으면 우리 도전 외치고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도전. 갑시다. 태형 씨가 프로점들 멤버를 포착하신다. 오케이. 내가 진짜 잘할게. 5초 안에 잘할게. 다른 거 할 수 없어. 근데 이거 뭐 똑같은 자세가 중복이 되자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 서로 믿읍시다. 아, 우리 다 나눠보러 가야 돼? 우리 잘하잖아. 그럼. 잘 모르지만 우리 댄스팀이에요. 잘 모르지만. 하나, 둘, 셋. 아, 이건. 너무 어렵다. 오케이. 아니야, 할 수 있어. 나 이거 바로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자, 간다.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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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순번 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어갔네요. 아, 근데 이게 좀 그렇다. 네, 이게 칠 줄게구나. 어, 야. 기다려 있어요, 기다려 있어야 해요. 아니, 네가 몸 인증만 하면 돼. 오, 진짜 진짜 좀 그런. 야, 너네. 어, 그거 파트 아닌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컴퓨마트 좀.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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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동시에 같은 자세를 취한 거야 동시에 다른 소자를 보고 다 다른 자세를 취한 거야 진짜 좀 그렇죠 형 그냥 어렵지 않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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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동시에 다 다른 소자를 보고 다 다른 자세를 취한 거야 다음 다음 어 이거 호석이 형이구나 만지기만 하고 누군지 맞춘 거야? 소수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 대단한데? 괜히 멤버가 아니구나 아 이거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거 잘못했다 25초 남았습니다 진영은 난 안 만져도 돼 진영은 몰랐어 그냥 이형아 나 이거 뭔가 벤처 같은데? 아직 정답을 확신 정답을 딱 얘기해 주는게 이형은 아니야 이형 아니고 지금 너가 이거잖아 되게 그럴듯하다 끝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줄 수 있어 야 평화 어렵다 하나 둘 셋 어려워 이거 야 너무 멋있다 천천히 얘기해 답은 네가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얘기하면 돼 나 이건 된 점 같은데 이거 틀린 거 같아 진영은 자기 파트인 줄 몰랐어요 일단 이게 내 파트였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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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나 이거 나 이거 했어 이거 다 어깨 잡거나 그러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나 모든 게 궁금해 하절 된 줄 알았어 그 다음 나 해볼래 나 자 정국이가 맞추고 이거는 어디가 피해? 안 잡았어 자 하나 둘 셋 도전 뭐야 이거 어렵다 자 자 자 자 가면 돼요? 이걸 어떻게 맞추냐 이거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할 수 있어 아니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 이거 못 맞춰 이거 게임이 잘못됐어 내가 봐도 게임 잘못됐어 어 우리 저 푹쿠굴 한 판 더 하라고 말하는 게임이네 한 판 더 하래 아니야 내가 먼저 정국이랑 맞출 수 있을 거 같아 아니 잘 못 맞춰 맞춘다? 그럼 내가 푹쿠굴 오늘 끝까지 깨고 간다 자 어 말 조심해야 돼요 이야기했어요 어 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어 어 다 비슷하게 해 다 비슷하게 해 다 비슷하게 해 동작이 난 난 이 동작이 난 솔직히 나도 모르겠거든 아 아 아 난 난 이거 이거 아 아 아 아 난 응 그렇지 정국아 저거 안 만진 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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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로 가야지 그렇지 하하하하 거기로 가야지 좀 하하하 하하하 이거 왜 왔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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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정국아 저거 일어나 끝났어? 진이 형 맞이 지났어? 뭔가 통일성이 있어 난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야? 아 자 아 어렵다 상훈 씨 이게 뭘까? 거봐 이거 아 너무 어려워 하나 둘 셋 아이돌? 오 아이돌? 오 오 맞춘다? 그럼 내가 푹쿠굴 오늘 끝까지 깨고 간다 아이돌? 오 우와 잘 못하여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형! 진영 이리 오세요. 진영 이리 오세요. 안까지 깨야 돼? 아니 아니요. 야! 이래서 사람 말을 조심해야 돼. 아이돌? 셋! 아이돌? 오! 아이돌? 오! 맞힌다. 그럼 내가 맞힌다. 만약에 하면 제가 마지막 스페지를 깨고 간다. 오늘 끝까지 깨고 간다. 아이돌? 오!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형! 진영 이리 오세요. 진영 이리 오세요. 안까지 깨야 돼? 아니 아니요. 오! 야! 형! 이래서 사람 말을 조심해. 와! 진짜 고맙다. 어떻게 왔어? 이래서 사람 말을 조심해. 이게 뭔데? 아 이건 고개구나. 넌 아이돌이 생각했지? 뭐? 어쩌고 이거잖아. 나 그거 생각 안 했어. 야! 너네 하고 있어. 그냥 하고 있을게. 야! 일단 맞혔어. 나 고거랑 고거랑 헷갈렸다.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잘 헷갈렸어. 너 진짜 때려 맞힌 거다. 어떻게 한 번 더 도전? 형 한 번 가자. 야! 잠깐만 보니까 빨리 해! 진이 형 빨리 해! 빨리 해! 진이 형이 나 고디가 돼 주고 뭔가 동작이 정확한 사람들 위주로 좀 앞에 와. 제휴 그 뒤 어 그렇지. 빨리 해! 빨리! 자 간다. 빨리 해! 야 진이 형 말 한 번 잘 못했다. 진이 형 빨리 해! 자 갑니다. 야 이거 어렵네. 하나 둘 셋! 도전! 아 뭐 하는 것 야 이건 맞히지. 아 이건 맞히지. 진짜 응. 다 됐어. 이거 뭐야. 잠깐만. 근데 왜 다르지? 왜 동작이 다 다르지? 어? 얘는 왜 이거지? 뭐야? 얘는 왜 뭐야? 기본적으로 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다리 바다 이게 뭔데? 우리도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 너는 잘못한 거 같은데? 누가 제일 정확해? 제일 정확한 사람 내가 볼 때는 지민인 거 같은데? 지민이야 지민이야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이건 좀... 자세가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슈가 왔어, 왔어 자, 가자 하나, 둘, 셋 둘, 셋 불타오네 야, 이걸 맞추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나, 나 이거 딱... 딱 한쪽 방향으로 다... 약간 뭔가... 그렇지, 다 한쪽 방향으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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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나 하나만 맞춘다 이거 아니야 오케이 자, 얘들아 봐봐 야, 정구아 너 뭐 한 거야 이거? 너 뭐야? 이건 내가 소전에 맞추네 바이어 이건... 바이어 아, 근데 나 해놓고 소전에 맞게 게임을 이해를 못했구나 지금 두 판 다 맞춰 아니야, 이거 하나만 더 맞추면 돼 그러니까 두 판 중에 한 판 맞추네 잠깐만, 이거 진짜 가능성이 있는데? 야, 가자 진짜 어렵긴 하다 두 판 중에 한 번 맞추네 자, 하나, 둘, 셋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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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됐어? 어디야, 어디야? 여기 밑에, 밑에, 밑에 잠깐만, 밑이라고? 손 잠깐만 어? 손이 두 개가 붙어있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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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아... 자, 다음은 뭐야? 다음은 뭐야? 이 중인가? 손을... 손을... 잠깐만, 손 디테일 손을 이러고 있는데? 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했다 맞췄다 맞아, 맞아, 맞아 자,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모르겠는데, 그럼 지민이... 누구야, 이거 지민이야? 아, 지민이 자만하네 잠깐만, 손이 뭔데? 뭐야, 이거? 얘, 얘 아닌 거 같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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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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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백그러브 형, 나가 셋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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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이런 이런 게 있을지 안 하나? 가 에이 에이 stays 아 Г wszyscy 그런데 아이 machines 좀 그거 같기도 하다 아 좀 헷갈리긴 한다 이게 무슨 남 ada 남 Hay 뒤에 또 이것도 있잖아 마지막 문제요, 마지막 문제 누가 맞혀요? 슈가야? 슈가야 맞추는 걸로 준비해주세요? 잠깐만 형 믿을게요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도전! 됐어? 됐어? 자, 가시죠 뭐지? 이거? 뭐지? 팔이 왜 이렇게 돼있어? 너 어떻게 하냐 이렇게? 뭐야 팔? 아우 씨 다 운동 딱 해 그냥 어디 가? 얘 누구야? 자, 이거만 맞히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닌데? 그거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 누구야 이거 누구야? 지민 지민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어, 잠깐만 이거 발표가 된 거야? 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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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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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까 에헤이하고 틀렸잖아 아니 이거, 이거 발표가 된 거잖아 지금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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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식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봐봐 간식밖에 없는 거 아니야? 간식 싫어요 야 또 간식인데? 아 간식 안 돼 야 간식 이제 간식 끝났어 아니 디저트 먹어 디저트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다 30원 30원 자 아이스크림 부탁드릴게요 아 아이스크림 아 한번 더 깨보자 야 너희도 안 힘드냐? 힘들어 노래방 왕만 형 깨면 돼요? 진이 형 형 깨면 안까지 해야 돼 남자 윤기 형 기다리고 있다 끝 141점 아 침착해 침착해 제발 침착해 이걸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 그게 뭐 오케이 아 오케이 침착의 레벨이 아니다 150병은 으으으으 아아 쓱 고 utan 아씨 갑자기 트위지만 와 너무 어려워 지니 형 오늘 다 낄 수 있어요? 노력해볼게 뭐예요? 뭐예요? 어 뭐야, 개순들아 150! 150! 깼다! 깼다! 뭐야, 뭐야, 뭔데? 됐다, 됐다, 됐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와, 남중이 대왕이다! 200까지 갈라나? 와, 200 가나? 200, 210! 210! 우와, 대박! 네! 오케이. 와, 속이 다 쉬어úa이다. 와, 미쳤다. 아, 속이 다 쉬어 arada. 오케이. 속이 다 쉬어하네. 하아… 슈가, 슈가. 시작, 시작.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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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어, 야. 아, 크로 Pitts? 아, 이 노래 짱이지 야, 91점, 일단 1랑 2점 와, 가자, 가자 진짠, 진짠 우와! 간다, 간다, 간다 5. 선언 아. 같다! 마저이에 실리 bachelor 아. 진짜 같다 오늘은 최체로 데라구. 여기 있다, 마이크. 아 힘들어. 아 윤기호 149점. 아, 진짜 아깝다. 마지막 하나만 들어왔으면 되는데. 아, 바라뿐. 아, 지금 말렸어. 딱 한 두 번 정도만 도전해야 돼. 오케이, 윤기호 나 가볼게. 가자! 이제 가자! 유럽네. 에블렛몬. 난 오미오구만. 여시서. 유럽은 알겐 내게 뭐. 더 코로나, 폴로. 하루 돌리는 돌팔인데. 싼팔로, 이스토폴로. 내가 평생 먼저 할 줄 자리들. 희롯돌을 맞춰요. 뭐, 넌 브라블나케요. 날 먹기 위해 내 커리어에 답할 때는 섭쥐요. 뭐, 누가 내 뒤에서 나를 좀 베게든 니너를 쳐둘자 우리 스케일쥬. 나이를 서투를 쳐먹은 행위를 느낄 수 있어도 너도 이 수준 내가 못 베게든 내가 못 베게든 아침대 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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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 고생했다. 야, 노래도 한 기회에서 좋네. 오케이, 다음 기회에 내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세 개째 마치고 있고 두 개만 더 클리어하면 됩니다. 나도 두 탐만 더 깨면 돼. 아, 진짜로? 주식이 하나에 끝내자, 주식이 하나에. 식탁보. 식탁보이 빼는 거, 빼는 거. 아, 근데 그건 진짜... 나 그런 거 좀 잘할 수 있어. 전국이 잘해, 전국이 잘해. 자, 그런 거 잘할 수 있어. 고생했다. 야, 노래도 한 기회에서 좋네. 오케이, 다음 기회에 내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세 개째 마치고 있고 두 개만 더 클리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도 두 탐만 더 깨면 돼. 아, 진짜로? 주식이 하나에 끝내자, 주식이 하나에. 식탁보. 식탁보이 빼는 거, 빼는 거. 아, 빼는 거. 아, 근데 그건 진짜... 나 그런 거 좀 잘할 수 있어. 전국이 잘해, 전국이 잘해.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가 테이블 식탁보 위에 물병 다섯 개를 올려 볼 겁니다. 네네. 저 물병들을 쓰러트리지 않고 식탁보를 빼는 성공입니다. 일곱 명 모두 도전하셔야 되고요. 네. 그 중... 야, 이거 진짜 잘 정해주세요. 세 번 성공이다, 세 번 성공. 네 명이서 성공하면... 아, 네 명은 뭐하지. 난 무조건 실패인데. 대본 한 번 볼까요? 전 없다고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여섯 명 중에서 세 명이 성공해야죠. 하나가 보고... 오케이. 이렇게 확대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도전. 갑니다. 같은 높이로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불안한데. 아니, 이게 위로 막 들면서 빼지면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래로 깔면서 해야 돼. 볼링이... 스트라이크. 정확했습니다. 좀 심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해. 자, 다음 누군데, 다음 누군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진영, 진영, 진영.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자, 밑으로 빼야 돼요. 밑으로 빼야 돼요. 봐봐. 형 형 형 형 형 형 고수같은 신랄. 한 번에 다들 눈치채지 못할 때. 살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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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나 한번 해볼게. 나도 간만 보자. 혹시 이거 성공한 영상이 있다고요? 네. 한번 봐도 돼요. 근데 이거 아니, 세명 세명도 안 될 것 같은데. 분명도 안 될 것 같은데. 분명도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 제가 예시영상을, 예시영상을 보자. 그래, 야. 이렇게 해야 돼, 정구가. 내가 한 대로. 정구가 내가 한 대로. 1렬야, 1렬. 1렬야, 1렬. 무슨 거 1렬야. 정구가 내가 한 대로? 아니, 정구가 내가 한 대로 이렇게 다 성공했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분들도 이렇게 하셨네. 자, 잠깐만. 그러면 지금. 실패 영상도 많이 있거든요. 3명으로 하죠, 3명. 실패 영상은. 한 100번의 시도 끝에 한 번 성공한 거 아니야? 자, 4. 자, 2. 아니, 지금 감독님은 중요한 게 성공하는 영상 그 하나가 중요했던 거야, 지금. 13번 만에 하나 성공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13번이요? 7명 중에 4명은 좀 오바다. 13명 중에 한 명 성공인데. 2명 하시죠, 2명. 3명. 아, 일단 해봐, 일단 해봐. 그러면 7명 다 돌고, 3명. 그러면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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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얘들아, 우리가 게임, 야. 세팅, 세팅, 세팅. 아까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다,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착. 갑시다. 가자. 정국이 도전이야? 도전해야지. 하나, 둘, 셋. 도전. 야, 좋아. 야, 그래도 너 하나 살렸다. 야, 우리 다 없어졌는데 하나 남았어. 나, 나 한 번 해볼게요. 오케이. 야, 지민아, 어차피 한 번 밖에 못 해. 자, 갑시다. 지민이, 도전. 도전. 진짜 빠른 게 답이야, 빠른.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진짜 빨라야 돼, 진짜. 지민이, 도전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아, 이게 생각, 방금은 되게 걸려, 걸리면서 나왔어. 야, 슈가야, 슈가야 이런 거 은근히 잘할 수도 있어. 도전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아. 아. 아, 맞아, 이게 이게. 미리 당겨가지고. 이게 울퉁불퉁해지면. 넘어져. 아니, 이제. 지금 세 명 실패했으니까. 끝났어, 이거. 못 깨야 해. 네 명 중에 세 명이 성공해야 되잖아. 고마워, 너만 믿는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도전을 해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이거 할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을까?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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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이것도. 다섯 명, 나 그냥. 아유, 예의가 마르네, 이 친구들. 야, 이거 인정해주면 안 되냐, 이거는? 아, 나 안 될 것 같아. 이거 뭐 너무 끝이야? 안 되면 되게. 그러니까 너무 끝이라서 약간 이게. 아니야, 얘들아 끝이랑도 상관없어. 다 제자리에 선의 애들이야, 얘들아. 그렇게 멀리서 하게? 어, 지금. 지금 더 쳤다. 지금 더 쳤다, 지금 더 쳤다. 도전 왔다. 여기서 한 번에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까워. 야, 뒤에 봐봐. 야, 뒤에 봐봐. 아, 아까워. 야, 뒤에 봐봐. 아, 야. 아, 야. 뭔 소녀 방금. 형,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막 가까이서 이렇게 타가자기보다는. 멀리. 내가 볼 때 이건 물 좀 마셔야 돼요. 멀리서야 되는 것 같은데? 야, 해 봐. 야, 해 봐. 형이 해줄게. 아, 망한 것 같은데, 이건? 자, 봐봐. 근데 아까 제이홉이 좀 괜찮았지 않아?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야 돼. 어, 근데 뭐가 일리 있어. 그래. 이렇게 잡아야 힘이 더 들어가지. 일단 여기 딱 펴주고. 그래. 자, 하나, 둘, 셋.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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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들이. 진짜 우리 옛날 생각나게 한다니까. 남준이, 나 남준이 가버려. 우리 방탄했을 때 딱 펼쳐졌거든. 자, 어떤 세팅 원해, 어떤 세팅. 일단. 안녕하세요. 야, 근데 의외로 남준이 형이 진짜. 나 진영이 인사 제일 잘했어. 의외로 남준이 형이 캐리해 줄 수 있어. 자, 하나, 둘, 셋. 도전. 우와. 아. 아. 아, 근데 느낌 알겠다. 그냥 이렇게 하는거다.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하면 안해. 실패! 그냥 안 할래요. 아니, 아니. 그냥 한 번씩만 더 돌자, 한 번씩. 하하하하하하. 아, 알겠어요. 끝. 그만. 안해. 알겠습니다. 그 one, that one totally failed. 근데 it was kind of like hard. It felt impossible. 미션 5를 폴로에다 테이블 클라스, 롤을 다 문구하고, if two members succeed, then they win. 자, 빨리 갑시다. 일곱 명으로 두 명 그리고 안되면 깔끔하게 이사하자 다같이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나요? 남은 번 성공하면 되는 거네 마지막 사람 넘어지는 거 보고 두 명 성공시키면 돼 하나 둘 셋 도전 슈가 믿음이 가 성공한다 가자 아니 아니 성공한다 하면 돼 아 요즘 못하겠지 바리 스티하게 스티하게 일부러 저주 걸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성공하는데 아,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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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모든 멤버들을 다 가져왔는데 다른 멤버들은 다 가져왔었을 것이다 어느 동점이 다 가져왔을 것이다 이 부분을 다 가져왔을 것이다 뭐 그의ита 대중의 한 부분을 그 차가 힘이 강조하고 모든 것이 힘이 안고 근데 외부에서 아래쪽에서 아하하하하하하 안된다 나 해볼게 나 도전 도전 나 이제 알거 같아 이렇게 안되네 으앗 슈워어어 으앗 슈워어어 으쥈워어어 으앗 재정극 다 똑같은거 슈워어어 으앗 슈워어어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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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아깝다 통탄 탕수 잘했다 방법을 좀 가르쳐주면 안 돼? 너가 방금 전술 그게 오케이 내 방법 가르쳐줄게 내가 절대로 중간에 잡으면 안 되고 최대한 넓게 잡아야 돼 오케이 알았어요 넓게 잡아야 돼 자 그렇네 이렇게 빼야 되네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은 방법 여러분 잠깐만요 근데 이거 하나 밀리면 다 밀리네 아니 이거 안 될 거 같아 왜냐하면 이게 천이 나오는 기간 시간이 길잖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다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모이면 안 돼 모이면 안 돼 아래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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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으로 최대한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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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하나 오 근데 끝에 안 걸린다 아 아까워 끝에 걸린다 지금 몇 명 남았지? 두 명 남은 거 아니야? 나랑 나 남았어 세 명이 돼 빨리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완전 빠르게 이렇게 아 이게 맞긴 한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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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민이만 나왔다 이제 다 부담돼 아니 봐봐 기댈 데가 없는 애들이 저거 넘어지잖아 얼마나 아니면 아니면 기댈 데가 있게끔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아까 그 보자기 여기서 거기 아 찌그러졌어 야 얘네 두 개 넘어지는 애가 얘네 아 찌그러졌 아 하자 보수를 안 했잖아요 아 아 이게 뭐야 예 안 바꿔야 돼 이건 동그래미로 다섯 개 준비해 주세요 이게 안 찌그러졌으면 깼어 우리 이겼어 자 이거 끝나면 다 같이 바로 인사하고 근데 이것도 나쁘지 시간 바로 켜주시면 됩니다 지민아 도전 왜 치자 지민이 형 가자 할 수 있어 여기 잡아야 돼 여기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드라마 레전드 찍힘 레전드인 다 Takes 네 도전 최종 도전 Fat 물 바꾸자 마자 성공 kör 예 까 아 까 미 . 내가 해냈기, 내가 해냈기! 물! 다리! 된다니까! 야, 나 해봐! 시베형 배치가 많네! 내가 해볼게! 내가 볼 때 이 배치가 답이다! 와, 드라마다 드라마! 와, 드라마 진짜! So, in general, life is exactly the same. So, one person think, the other person performs better. So, while you're a good thinker, you're not a good doer. And while you're a doer, you can't really think straight. So, that combination made them really famous and powerful and successful. And I really liked it. Wow! That was a very good example how they actually became who you are. Let me just go through chat a little bit. Um, that was, that was interesting. Um, Algeria! Cool! Um, haha, I'm laughing here at 4 a.m., that's really cool! Um, uh, he said I should course him. It's like a curse, all right? Uh, but that was fun, that was funny and very, very educational, huh? One person thought clearly and the other one performed in a perfect way. I really liked it! I am going to get myself in a perfect way! 한 번 더 봐봐, 엄청나요 정국의 캐릭터를 정말 좋아해요 끝까지 싸우고, 다시 한 번 더 싸우고 자신을 직접 싸우고 이 친구가 바스켓볼 파트에 봐봐 진이 항상 게임하고 정말 이런 데디케이션을 좋아해요 그래. 2대2. 우리 둘이 붙자. 5점 만들기. 1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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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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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민망하네. 아, 이거 방금 편집해야 된다.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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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ächen삼 어려울 때. 조原이 climi. 절대 안 하지. 무조건 놔야지. 19 intentar. 여기가 될까요? 이거. 와우. 이제 다른holders 사용하여요. 와우. 힙쓰 씨. 안돼. 어하... 못 참 necessitate 아유 아akat 못 참여 아 Tip 아이씨 오마이타 오마이타 아이씨 오마이타 오마이타 멋진 척 하지마라 아 오케이 알았어 아 이거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8대5 이거 멋있어 8대5 9대5 아 좋네 10대5 10대5 아 이거 뭐야 뭐야 체맞아 형 체맞아 형 체맞아 아 이겼나? 오케이 내 체맞았어 나 혼자 아 잠깐 재밌다 잠깐 재밌어 void 네 올라올 내 널 오메 해제 뭐야? 8대 5야? 대단하네 아 자, 너 때문에 씁니까? 어렵다 9대 5 9대 5 너가 5야? 네, 제가 5 야, 3, 4에서 한 번 해 꼴등 하기 싫으니까 어? 자, 10대 5, 10대 5예요 아, 11대 5 자, 제가 바로 뽑겠습니다 자, 핫 물병주고 받기 뭐야 이거 어? 아, 민두 초코 물병주고 받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민두 초코 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에요? 내가 형이랑 나랑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나랑 친형 동시에 주고받아야 돼요? 아니지 아 맞네 어떻게 동시에 주고받아 이런 식으로 형 주고 놔주고 가운데로 춤을 하지 자 비영 해봐 춤 안 하게 땅 땅 이렇게 아 춤을 하지 이렇게 안 하게끔 하는 게 게임이라고 골병을 하나씩만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하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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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라카 동시에 라카 우리 가볍게 들어와 봐요 아니 아니 약간 느낌이 연습해보자 우리 먼저 우리 먼저 해 이렇게 이렇게 5, 6, 7, 8 5, 6, 7, 8 5, 6, 7, 8 5, 6, 7, 8 5, 6, 7, 8 5, 6, 7, 8 5, 6, 7, 8 5, 6, 7, 8 아니야 아니야 진짜 돼 괜찮아 괜찮아 같아 1, 2, 3 1, 2, 3 1, 2, 3 잘한다 자 1, 2, 3이다 1, 2, 3 5, 6, 7, 8 1, 2, 3 아니 아니 해 1, 2, 3 뭐냐고 우리 1, 1 우리 1 우리 2라고 1, 2, 2 맞아 아니 말은 원하면서 1, 2, 3 오케이 그럼 왈츠 리듬인데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야 음악하는 사람은 다르네 천천히 천천히 우리 왈츠처럼 콜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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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이거 하면 집에 간다 알겠지? 여러분 화이팅! 이거 장난 아니야 게임 정말 쪼개 3번 야 야 야 한번 연습해보자 5, 6, 7, 8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1 2, 3 누구랑 부딪히는 거야 이거? 내가 내가 놓쳤어 미안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왜 아버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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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3,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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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아 너 온전히 사다만 온전히 너네 하라 보니까 빨라줘 너네 하라 보니까 빨라줘 네 너무 템포가 빨라 천천히 천천히 1, 2, 3 1, 2, 3 2, 2, 3 야 우리 조용히 해 야 하면서 조용히 해 자 밑에 찌그러지면 집중! 이거 중요해 이거 진짜 중요해 야 초반에 빨라지면 안 되니까 그냥 다들 속옷에 우린 저게 맞추는 거야 저게 5, 6, 7, 8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여긴 지옥이야 이게 기계 돌아가는 거야 1, 2, 3 1, 2, 3 야 총리 박힘처럼 말이야 총리 박힘처럼 말이야 아니 총리 박힘처럼 집중! 뭐 어떻게 여기? 빨리 해봐 빨리 빨리 해야 돼 5, 6, 7, 8 1, 2, 3 1, 2, 3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한 번 넘어지면 끝이야 이렇게 하면 1분 동안 못해 물병이 물병이 넘어져 자 자 됐고 가자 1, 2, 3 도전 야 말하지 마 남준이 빼고 말하지 마 근데 나는 난 한 시대로 해도 괜찮아 남준이 빼고 말하지 마 얘들아 멘트 치면 믿음이 깨진다 형 나 한마디만 할게요 진짜 진짜 사랑해 아니 그냥 여기만 확수 줘야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여러분 야 얘들아 말하지 마 진짜 할 수 있잖아 아 진짜 중요하다 자 할 수 있잖아 장난치지 말자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고 1, 2, 3 1, 2, 3 1, 2, 3 이거 너무 크면 비칠 수 있어요 그럼 5, 6 가생이 아 가생이란다 5, 6 쌤 할게 모서리 모서리로 얘들아 얘들아 멘트 치면 깨진다 리듬이 오케이 집중하고 이런 거 하지 마 자 할게 자 딱 집중해서 자 물방을 넘어트리지 마 신중하게 할게 자 1, 2, 3 1, 2, 3 갈게요 네 도전 도전 1, 2, 3 도전 5, 6, 7, 8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삐덜이 왔다 삐덜이 왔다 났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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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딱 1, 2, 3 딱 기회맥 했다 진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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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우리 역대급으로 빨리 끝냈다 끝난 거야? 재멸한 왕산 그 여러분의 약국한 시간은 9시였죠 지금 몇 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10시 반이야 와 3시간 당겼다 형 형 저거 좋아했다 왕 깼어요? 아니 진이 형은 깨우고 안 하는 거고 아 진짜로? 아니 형이 한 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 방아 이런 중천군 몰라 형님? 방탄은 한 번 뱉으면 지킨다 제가 옆에 있어줄게요 자 여러분 네 진씨 엔딩 뱉은 그래도 하시고 진씨 진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아 진짜 매탕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하하 하하 진영 빼고 다 재밌었던 거 같아요 진영 우리 뭐 뭐 성공했지 지금? 그러면 지금 요거랑 시탁보랑 그 뭐 뭐 뭐 그런 게 있어 또 하하하하 야튼 최고의 단합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난 농구밖에 좋아한다. 근데 우리 단합력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나도 느껴요. 간만에 달반했던 촬영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렇죠. 재밌었어요. 7년, 7년 동안에 우리의 단합력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느낍니다. 딱 보이네요. 저희는 팀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뭐 저희... 거의 아무도 안 해요. 아무튼 뭐 달래라방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래라 방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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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1,2,3 objetivo 없어요沒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